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오늘 이 찬양은요 처음 하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매일 처음 하는 찬양 같은데요 모든 찬양이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찬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강화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좀 재밌는데요 연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악기가 나있어요 뭔가요 목소리도 악기가 되었지만 박수가 또 악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짱짱짱짱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치세요 박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사님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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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